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온 디바이스 ai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보도 보니까 lg전자에서 온 디바이스 ai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물론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 2024년 6월 25일 날 나온 전담 조직 전담 조직을 기업이 만든다는 이야기는 큰 트렌드가 뜬다는 이야기죠 스마트폰이나 가전기기에다가 ai 반도체를 탑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탑재하는 보시게 되면 보통은 클라우드까지 여러분들 명령어가 가서 결과를 얻는 거죠 클라우드 ai인데 온 디바이스 ai라는 기기 안에서 여러분들 ai를 구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보안 같은 게 좀 잘 되겠죠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클라우드까지 갔다가 이거는 외부 기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디바이스는 그야말로 온 디바이스입니다 기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구현하는 거죠 기기에 여러분들 온 디바이스 전용 ai 칩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드웨어가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2년 11월 7일자인데 lg가 가전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g 가전 냉장고 같은 데다 여러분들 뭘 탑재하는 거 하니까 온 디바이스 칩을 탑재하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들 2017년부터 작업을 시작하네요 ai 처리에 최적화된 시스템 온 칩을 개발해낸 겁니다 이분이 이제 개발의 주력들이신데 보시면은 lg전자는 최근 자체 개발한 스마트 온 디바이스 ai 칩 lg8111을 선보였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이 여기 장운석 위원하고 이진종 책임위원이 모아입니다 lg811 이걸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이게 lg811이네요 이 프로젝트를 벌써 2017년부터 기획한 겁니다 기업들이 참 빠른 겁니다 2017년에 기획을 시작하기가 2018년에 lg811이라는 온 디바이스 ai를 개발해가 그걸 여러분들 lg의 가전 제품에 탑재하는 겁니다 이게 온 디바이스 ai는 제품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ai를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ai 가속 하드웨어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음성 제어 지능 등 다양한 지능을 구현하고 여기에 와이파이를 비롯한 커넥티비티까지 통합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분들이 이게 2020년 기사입니다 2020년 기사요 모든 여러분들 그런 가전 제품에도 온 디바이스 ai 칩을 탑재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 사용자 맞춤형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는 거죠 이제 lg전자를 다시 찾아보니까 2024년 또 4월 달에는 이 lg811이라는 그런 가전 전용 온 디바이스 ai 칩 이게 dgc를 자체 개발했다 lg가 반도체까지 갖고 있으면 더 힘이 있었을 건데 보시면 이 온 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나 외부의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 시스템을 거동하는 기술이다 인터넷 연결이 불필요하고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지고 초개인화 서비스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학습해서 더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ai라는 거가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보 보안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히 많이 쓰는 게 스마트폰 플라이버시 외부로 정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클라우드 기반 ai 대신에 기기 자체에서 ai 모델을 구동하는 온 디바이스 ai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애플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클라우드는 외부로 정보화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그야말로 ai니까 사용자와 관련된 경험들이 축적돼 가지고 사용자가 훨씬 편리한 방법으로 그렇게 기기가 전환되겠죠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기 내에서 학습하고 처리함으로써 더욱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이번 2024년 또 6월 달에 애플이 세계 개발자에 대해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것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등이 됐죠 그럼 애플 인텔리전스는 뭐냐 절반은 온 디바이스 ai고 절반은 클라우드 ai 본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기기 내에서 또 어떤 경우는 외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애플 인텔리전스는 순수한 온 디바이스 ai가 아니고 온 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를 결합한 하이블리드 행태다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온 디바이스 모드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좀 복잡한 그런 예를 들면 오픈 ai 채치 pt를 사용해야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옵션을 주게 되면 외부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관리하는 그게 이제 이번에 인텔의 온 디바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여러분들 클라우드 ai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애플이 오픈 ai 채치 pt하고도 제휴하고 그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하고도 제휴하고 그렇게 해서 외부의 여러 파트너를 활용해 가지고 클라우드 ai를 활용하는 두 가지를 이름도 병행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가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가 있어야 될 겁니까 두뇌가 그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 칩인 거죠 그걸 자체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산발조로 좀 이야기 드렸지만 온 디바이스 ai 칩 그냥 여기에다 이런 ai 칩이 실리는 겁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냉장고 이런데 대표적인 경우가 스마트폰이니까 온 디바이스 ai 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디바이스 ai 칩은 기기 자체에 내장되어 ai 연산을 수행하는 특수 목적의 프로세스입니다 일방적인 cpu나 gpu와 다르게 ai 작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기반의 ai에 비해서 연산 기능이 좀 제한적이고 대부분 npu 신경망 처리 장치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삼성 갤럭시가 여러분들 온 디바이스 ai 칩이 엑시노스 2400입니다 이걸 자체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엑시노스 2400이 수율 정상품에 비율하고 발열 열나는 문제를 잡지 못해 가지고 애를 먹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엑시노스 이름들 초기에 2010년부터 이게 개발되어 사용이 됐는데 아직도 발열 문제를 해결 못하냐 아직도 수율 문제를 해결 못하냐 도대체 삼성이 뭘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우지졌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삼성 엑시노스입니다 대개 스마트폰을 여러분들 해부한 것을 여러분 많이 못 보셨겠지만 스마트폰을 일단 해부하게 되면 안에 가장 큰 용량이 배터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두뇌에 해당하는 엑시노스 같은 게 자리를 잡고 있죠 참고로 대단합니다 그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써도 저전력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이제 삼성은 자체 개발한 것을 엑시노스로 쓰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자기가 특별히 개발한 것이 아이폰에는 A시리즈 칩을 쓰고 A16, A17 그리고 이제 태블릿이나 맥북 같은 데는 M시리즈 M1, M2, M3 칩을 쓰네요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M3, 이게 맥북이나 태블릿 PC에서는 M3라는 그런 온 디바이스 AI 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에는 A시리즈, A17 가장 최신 모델에 이렇게 쓰는 거죠 기술력이 확실히 애플이나 이런 데는 뛰어난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AI A17 칩이 있네요 이런 걸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회사가 3조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애플이나 삼성전자와 달리 이 분야에서 또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스냅드래곤을 만드는 콜컴이라는 회사가 8.3 제너레이션 콜컴이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콜컴은 온 디바이스 AI 칩 시장에서 주요 선도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스냅드래곤 시리즈죠 콜컴의 대표적인 온 디바이스 AI 칩으로 스마트폰용 스냅드래곤 8.3 세대와 PC용 스냅드래곤 X-Elet 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자기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급 사양에는 스냅드래곤식을 탑재하고 그다음 중저가 제품에는 대만의 여러분들 한 회사 제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기 자체에서 모든 AI 구동을 완료하는 그런 행태를 온 디바이스 AI를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를 온 디바이스 AI 칩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러분 유익하게 아마 들으셨을 걸로 봅니다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든다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